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rws 방송 시청자 여러분 김창하 이미성의 올림가요쇼 진행을 맡은 김창하 이미성 인사드립니다 오늘이 우리의 글을 창조한 한글날입니다 그래서 한글날 특집으로 보내드리려고 rws 방송에서 트로트 펑펑쇼를 준비했습니다 우리 시청자분들 함께 즐겨볼까요 자 그럼 올림가요쇼에서 보내드리는 트로트 펑펑쇼 제4부 문을 열어줄 가수는 네 민선홍 가수가 문을 열어주겠습니다 민선홍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사랑바람 준비되었으면 음악 주세요 사랑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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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어온다 하늘하늘 둘이 둥시 꽃구른 타고 둘이 둥시 꽃구른 타고 둘이 둥시 꽃구른 타고 둘이 둥시 꽃구른 타고 불을 밝혀라 내 눈무시는 길에 천사는 가슴에 두고 사랑바람 사랑바람 따라가야지 사랑바람 사랑바람 불어온다 하늘하늘 사랑바람 둘이 둥시 꽃구른 타고 사랑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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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라가야지 사랑바람 노래 잘 들었습니다 네 이어서 두 번째 곡 바람의 소원 들려 드리겠습니다 준비되었으면 음악 주세요 아름다운 바람이 사랑이 또 떠나네요 다시는 보지 못할까봐 안녕이란 말을 못했죠 이렇게 또 보내네요 눈높이 이미하네요 참으려 고해를 써봐도 하염없이 눈물이 나요 보고픈면 어떡하나요 눈물 나면 어떡하나요 지금은 참으렵니다 보고픈 날이 많을테니까 뜨거운 눈물 흘러내려요 미치도록 보고픈가요 어느 순간도 바람이 붑니다 그대 저녁만 보고싶어요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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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ины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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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느 순간도 사랑이 붑니다 그대 정말 보고 싶어요 그대 정말 사랑합니다 다음 번에 만나요